시즌1 때서부터 지금까지 다 못 보신 분들도 많을 거예요. 나. 형 처음 보는 거지. 난 처음 보는 거지. 진짜로. 나는 처음 봐. 테레비전 없어. 풍경을 경치를 계속 시즌1 때부터 보시는 것도 되게 재미있으실 것 같아. 와우. 야, 이거 예쁘다. 예쁘지? 오랗고 빨갛고 갈색에, 초록색에 그냥. 33개 앞마당을 갔네. 24개 지역에. 와, 여기 진짜 끝내 준다. 아, 무슨 알프스 같아요? 와. 어때? 와우. 와, 호수. 완벽합니다. 와우. 무릉도원이야, 무릉도원. 와우. 이야, 이거 너무 예뻤지? 와. 지금 봐도 와다. 아, 진짜 예쁘다. 지금 봐도 와다. 여기 너무 예뻐. 뭐야? 와우. 여기도 형. 이뻤지? 야, 경치는 뭐 예술이네. 너무 좋다, 나 여기 진짜. 서귀포가 여기 너무 좋았지. 이게 언덕이다 보니까 내려다보는 게 좋더라고. 와우. 와, 진짜 멋있다. 여기도 좋았어. 야, 여기 너무 예쁘다. 잔나무수. 남양주. 유정이. 와, 그런데 진짜 멋있다. 어? 어서 와. 반가워, 반가워. 반가워요. 반가워요. 아유, 저 바뀌었습니다. 와, 이게 완전 첫 회다, 첫 회. 와, 그런데 진짜 많이 왔어요. 진짜 호강하네요. 감사합니다, 선배님. 이 맛에 바퀴 달린 집에 온 거지? 감정이에요. 진짜 이게 덥뻑을까? 아, 우리 이정은 씨. 효과니. 효과니. 진구야. 하하하하. 시원한 에어컨 바람. 우와. 요 바람 더 기억나? 브라이데이. 진짜.